빙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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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진짜 살겠다 보기좋아 프라우니 이거 맛있겠다 소양이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삥구삥구삥구편의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음료 딸기 전에 라면부터 준비를 하고 갈게요 배고파 조심조심 뚜껑 살짝 덮어넣고요 짠 와 향기 진짜 죽음이다 일단 떡볶이 하나 먹어봐야겠다 와 섞어먹어야 맛있지 로제 불닭 떡볶이와 파스타에 만남 너무 맛있겠다 파스타 쫙 올리고 떡볶이 일단 한입 못기다리겠다 파스타 마이크 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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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머 이거 꼭 섞어두세요 와 완전 매력있다 근데 오늘 뭐 빠진거 있는거같은데? 아 맞다 음요부터 딸고갈까용 코코팜 떡이네 어우 나 씹히는 맛이 좋아 자 이제 왠지 됐을거같아 좋아좋아 면이 먹고있어 준비해둔 그릇에 불닭소스 불닭소스 깔끔히 따라주고요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짠 이 안에가 빨갛게 소스 미쳤다 소스 완전 미쳤다 얌 herd 신 Zahlen 으아 미쳤어 카마 enacted 단道 게 incredible 무스비 ค ... 미쳤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 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 진짜 소스 박박 긁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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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에 게살을 쭉쭉 찢어서 어떡하면 좋니? 비벼줍니다 또 다른 조합 어떡하면 좋니?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미쳤어 음~~ 음~~ 자 이제 좀 내려놓자 짠~~ 이것도 처음 사본건데 요거트 빨개초콜릿 음~~~ 아~~ 음~~ 와 이쁘다 너무 이쁜데? 브라우니 진짜 이쁘다 왜이렇게 이뻐? 진짜 너무 이뻐 딸기향 초코 너무 맛있어 찍어먹을까? 바나나오유랑 딸기우유네 촉감이 바나나오유거든 딸기우유 딸기우유 맛있어 맛있어 녹는다 녹아 딸기우유 이번엔 칸총 딸기우유 칸초 이건 진짜 세월이 변해도 맛은 안 변하는구나 근데 왜이렇게 내가 큰건지 칸초가 조그매진 느낌이죠? 칸초 찍어서 어 좋은 생각났어 과연 신세계밥 맛있어 여러분들 딸기우유와 칸초 꼭 드세요 우와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딸기하고 초코의 만남이다 우와 나 깜짝 놀랐잖아 지금 땡 이제 맛있을 것 같아 제가 토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싹 까가지고 어머어머 딸기향기 어떡해 아 이렇게 파인애플 조각처럼 빠지네요 일단 기본으로 한입 그냥 기본으로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꽂아 꽂고 어머 너무 예뻐 자 빙수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딸기 토핑이랑 섞어서 미쳤다 미쳤다 이것도 미쳤다 이것도 예뻐서 샀는데 얘는 위에 이렇게 이것도 달렸다 와 너무 귀여워 맛도 고급이야 시원하게 젤리 하나 먹어주고 미쳤다 오늘 완벽했어 진짜 와 고기다 꼭 와 오늘 이렇게 핑크 편의점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여러 조합으로 제가 즉석해서 먹어봤거든요 오늘 다 맛있어 꼭 추천 꼭 추천 꼭 추천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합빙짜 완전 다 성공해 미쳤어 미쳤어 감성 프렛 이 감사합니다.